5 네 자기 연습의 결과인데 경계 어떻게 될지요 첫번째 탑 스피는 나갔습니다 자 엣지가 있었고 지금부터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 네 사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요 위약감이 상당합니다 예 아 이번에도 김대호가 포인트입니다 3홀 살짝 껐는데요 이번엔 아 이번에도 나갔어요 그전에 공격 그렇습니다 아 거도 올리지 못했어요 네트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돌아섰구요 그러나 박강현 맞뻔 아 나갔어요 점수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앞서 있는 김대호 아 아 김대호 아 나갔어요 네 네 지금 궁금합니다 이제 작전이 다 쫓아왔거든요 네 아 정치 구사하려고 하고 있구요 8대8 아 sucking 커튼으로 커튼으로 하죠 아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박강현 이번에 먼저 밀.. 주켰습니다 마이너 아 아 아 아 아 자 그러나 김대호 김대호의 서브 아 예 긴 서브였고요 긴 서브 이후에 박강현 내줬던 김대우의 두 번째 게임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바로 포인트 플레이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금 긴 서브였어요 찬스 볼 0대2 김대우 자 0대3 타임아웃 이후에 반전이 필요합니다 긴 서브 득점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박강현 도 보완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자신 있게 경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아 박강현 돌아선다는 걸 예측을 좀 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이번엔 3구 이번에는 서브가 좀 아 네 그 잔 실수를 지켜야 되는데 네 그런 악순환으로 빠져들어선 안 되는 선수들입니다 네 아 이번엔 이번엔 자 스쿼트는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만 불가능한 점수는 아닌데요 못 봤습니다 또 역시나 짧게 와드와 보니까 거리가 안 맞았습니다 그렇네요 아 맞받아 치는 탑 8대4 아 아 네 아 네 예 네 네 아멘